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드FC 미들급 파이터 이두리입니다. 지금 로드FC 029 대회에 나와 있는데요. 방금 이회지 선수와의 시합을 마치고 온 성함이? 나츠키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 시합을 아마 처음 하시는 걸 건데 한국 팬들에게 나는 어떤 선수다라고 가볍게 인사 한 마디만. 한국 팬들에게 자신의 아필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승리했지만 내일은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강해져서 더 강해져요. 다음에는 승리할게요. 승리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졌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연습을 해서 정말 강해져서 다시 로드FC에서 한번 싸우고 싶다고 하니깐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상대인 이회지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인 이회지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기분이 강하고 몸이 강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피지컬 전부 다 강한 선수라고 칭찬해주셨는데요. 몸과 피지컬 전부 다 강한 선수라고 칭찬해주셨는데요. 네. 방해 1차니깐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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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